나 있으면 병 걸렸어 아니야 나 그러다가 이제 1회 1 깨고 도망가 오 뭔데 좀비 작사난다 어 뭔데 근접공격은 F예요 예 그리고 마우스 힐이 특능일 예 막 수르탄 던지고 이런게 마우스 힐입니다 예 아싸 나 나 루시오 아싸 나 쌉대지 너 왜 이렇게 느리냐 잠깐 아 감독 너무 느려 이 씨 감독 좋아요 육정도면 될라나 어 나는 육이 적당한걸 어 육 아주 기모찌야 난 오 그리고 이 게임 약간 무빙하면서 해야 돼요 어 팀킬 있습니까 있음 있음 아 에매이 많이 들어와요 팀킬 그렇구만 성능이 뭔데 아 치료가 있네 아 아 아직 잘 모르겠어 아 아 아 빨리 그냥 진행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계속 있으면은 계속 웨이브 오는거 아니에요 어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게 맞 도달하라로 봐 도달하라로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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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특능 없어지는건가 한번더 아님 쿠리 도는거야 어떤거 희생명은 쿠리인걸 저의 특수능력 어 어 우리는 아예 없어져 다시 충전해야돼 하이님 보니깐 어디 백충전 없네 좋아요 이거 나온 나한테 쓰는거구나 이거 그 하 sen 타타타타 레츠고 레츠고 에리VR IF 아놔 나도 엊페셔가 kg 궁ובע 이따가 나한테 쏴봐야 아 꾹 누르고 있다 쏘는거야? 나 그냥 툭 하고 해갖고 그런거야? 나한테 꾹 누르고 있단다 그래 싫어 아까 어 나한테 싸줬어 그리고 안돌아 뿔이 영계야 왓다다다다다 괴물사격증 긴거 할까? 어 이거다 이거 부총하기 있다 오케이 이런식으로 부총하면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맥마 일로와 근데 이거 피 채워주는게 아니라 장어박같은거 아 그래 피 채워주는게 아니야? 피 낫자? 잘가왔네 어 이것도 헤드샷 있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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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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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오우 내가 맥마 몇대 때린거 같아 아니네 안때렸네 다행이다 아 근데 팀원한테 피가 더 많이 있는거 같은데 아냐아냐 오오 와 근데 멋있다 연출은 좋은데 생각보다 재밌어 어 형 형 꽤 나쁜것도 많길래 재미없을줄 알았는데 아 할만하더라 아 아 오늘은 어려움이가 더 빡세서 아 주무기 밖에 이거밖에 없어 주무기가 그니까 주무기는 그거고 3번 아니 주무기 계속 바뀌어요 그 약간 레포데도 좋은 무기 주잖아요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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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2번이 주무기인 무서워보이 됐네 온다 돼지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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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등이 약점이야 등 등가소 등가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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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달 도달 1층까지 내려가래요 저기 상호작용 땡 오케오케오케 너무 잔인하다고요? 살려고 기어오는데 막 죽인다고요? 맞아요 난 남자답게 본천대고 싸울래 살려고 기어오는거야 우리 죽이려고 아 맞네 죽이려고 기어오는거지 죽여야지 그러면 미친 하하하 아니 으응 내꺼야 어 야 기관총 있어 먹어 이거 키드상 키드상 야 이거 기관총 기관총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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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무기는 총알 장소 오케오케오케 3번 무기는 채워지네 다니면 역시 애민사구지 여기도 애민사구있네 여기 애민사구겠고 후던시장 누구도 올게요? 네 흐흫 자동포차 배치하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물량을 보게 될겁니다 후륜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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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봐 네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야 가있어봐 왜 안돼 아 됐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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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가만히 있어봐 아 뭐야 뭐야 아 뒤에 있네 아 나 뒤에 오는 것도 봤을게 어 잠도 잠도 타임 잠도 타임 야 잠도 타임 잠도 타임 아 나 나 나 나 나 좀비가 집에서 뭐 토끼같은 여우 와 뭘 기다린다는 거야 나이스 아 뭐 숨을 쏴인데 흐흐흐흐 아 그래? 뒤로 가면 더 어려워져? 4가 진짜 말도 안 돼 어디로 가야 돼?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오오오 감사합니다 총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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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올 수 있어 뒤에서? 아 그런데 이런 것도 잘 챙겨가야겠네 마제일 마제일 시청자분들도 일본 쪽이 폐판이란 말 아 뭐 좀비가 먹고 살아 좀비가 먹고 사는게 우린데 좀비가 먹을게 우리라니까? 여기 리볼버 쓰시는 거 아니 나 이거 쓸래 아? 아 리볼버 디빈 리볼버가 또 고스만 쓰는 종이잖아? 그렇지 맥마가 쓰는 거지 얼굴 안 다 붙여주네요 어? 아이 이거 한번 덩고 뭐 한 방안 진짜 그냥 아... 알아요 메디 까치에 아 리볼버 사람들 많이 낳고 까치에 리볼버 낳고 리볼버는 이리 아 해치 속 Lamb 저거 반대편 가는거였었던데? 맞네 맞네 전철 운전자가 있다고? 보급상자 6개 와 안녕하세요 어 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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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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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색 오니분은 머리 싸야돼 몸 쏘면 터져 호카스 나와 내가 돼지 개빡쳤는데? 내가 위에 가져가 미친 킬이 못 잡았다 와 너 못 쏴 다행이야 하나 쏘지마 봉투 너 쏜거 아냐 나 몇대 맞았어 아니야 나 스티칼 하나 줬어 구나 왜 이랬어요 봉투 나와왜왜왜 방금은 너 쏜거 맞아 낙관 아니었어 방금은 맞아 낙관 아니었어 나도 오 깜짝아 나이스 오 오 오 여기다가 오 오케이 전달했어 도달하라 끈뜸이 복종하구요 어 버리수자 하이 아 근데 우리 진행도가 나쁘지 않은데? 알아서 다들 잘할거 잘하는거 같은데? 다들 잘하는데? 보급상자 또 어딨지? 아 저기있다 여보 왜 자꾸 달리는게 끊기냐? 와 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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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재밌어보인다고? 어 나쁘지않아 일단 지금까지는 나쁘지않아 근데 이게 어디까지 재밌을지 모르겠어 어 여러분 너무 아 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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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기다려 오케이 남아 덮쳐 남아 덮쳐 남아 덮쳐 남아 덮쳐 남아 덮쳐 아 그건 맞지 덮치고 싶.. 아니 무슨 그런데 말이 아 터스 가면 돼? 오케이 고 이거 쉬프트 뛰는거 뭐 있나봐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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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uto Los 뭐야 너네 너네 뭐냐y 그 새끼들 왜 여기 있냐 울려라네 뭐 가는거야 천천히 가는거야 이거 가는거야 스토리 움직이네 안 움직이는건줄 알았는데 아 근데 많이 까였다 피 난 치료했어 한번 아 이러면 승리 1단계 이러면 스테이지 1 클리어인가요? 스테이지 1에 1 클리어 아하 오키오키 우와 꼴찌 땅 엄마리 땅 그래도 꼴찌 땅 나 열심히 샀어 아 피해를 가장 적게 받음 개꿀 아 헤드완터 당연히 제가 또 메코마쿠랑 봉수보다 낫죠 이야 메코마쿠 나한테 졌네 나 많이 죽이지도 않았는데 위생병이라 어? 졌다니 뭐가 졌는데 내가? 머리 딴거 헤드샷 아 나 산타 쪽 써서 그래 어쩔 나 산타 쪽 써서 1등이었는데 맥마? 어 헤드샷 1등이었다고? 응 응 어떨 음 이런식으로 아 재밌는데? 괜찮은데? 사람들이 존나 욕했다 꼰보담 괜찮은데? 왜왜왜왜왜 맥업 좋았다 흐리한테 두 번 덮쳐진다 했는데 두 번 다 바로 살려줬어 당연하지 아 당연히 당하지 말아야지 내꺼 내꺼 좀비한테 뺑기기 싫었거든요 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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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맥마가 석궁 들었을 때 제일 멋있다고요? 이게 석궁 들면 누구보다 트럴인데 맥마 나 우리팀 잘 맞출 자신 있어 근데 이거 위생명 크게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봐도 크게는 필요 없어 어 이게 굳이 근데 위생명이 약간 레벨이 높아지면 좋지 않나? 근데 내가 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나 자힐 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남주기가 너무 어려워서 실드를 약간 라라 자힐 느낌으로다가 그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저거 도대체 효과가 뭐야? 효과 아시는 성장은 없었습니까? 뭐? 위생병은 저거 없다고? 효과가 아파? 실드인 것 같아 실드 어 그러니까 아드레랜 그런 거 아니다 피가 차진 않더라고 응 피는 안 차고 실드인 것 같아 음 임시체력이면 실드 많구나 뭐야 아 높으면 필수된대 이건 나중에 필수 만들어야겠다 야 나 총 액캐 들고 왔었는데 왜 또 바뀌었냐? 난 오지 내부권 어 난 오지 내부권 이게 기본총이야 아 얘 기본총 안 좋단 말이야 내가 오지 싫어 이거는 앞에 가는 사람이 쏴줘야겠어 이건 오오 느낌 안 들었어 어 저쪽은 일단 난 어무하면서 가야지 돈 스파이크 돈 스파이크 돈 스파이크 구워지는 중 왜 뭐다 이거 뭔데 이거 구워지는 중 구워지는 중 엑마가 학설자에요 학설자가 탱크 개념이래 아이씨 나 앞으로 가서 전기 찌리찌리 사내는 거니까 켰어 스위치 나도 켰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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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달하래 도달 도달 이거 밑에 뭐 있는데? 방금 200 punto 톡 집 앞으로 來到 책 ㅇkre 황 잘 와 굿나고리를 나오다 이 게임 아무것도 없어? 맥마 나오시면 안 된 남자네 그만 덮쳐 아파 Through the V.jfa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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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ol Cool 정과지가 한 내가 네번 살렸다 좋아. 감사합니다. 우리 생명의 의미길 졸도두 한acja쏘, 나 쓸게 내가 쓸게 음 안되 나는 그냥 어모, 나는 여기서 어모 포지션 잡을게 그냥 그게 맞는거 같다 아이씨 자리 잘못 잡았네 오 넘어갈 수 있네요 아 엠신력 잘못 잡았다 자동포탑 패치하고 나이스 자동포탑이야 이게? 센트리건 힐 나 키디형한테 유탄맞음 푸린이 피앙카 와 이 총 개트랙이야 이 총 개트랙이야 이거 자동포탑 오져 자동포탑 개장해 열일한다 열일해 아 이거 자주 써야겠다 이거 체력 자주 써야겠네 내가 와 저 뭔데 아 왜 아 왜 대구 타운드 좋네 아 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있어서 제가 마음껏을 쓰려구요 아 인정이지 오 뒤에도 온다 뒤에도 온다 와 뒤에도 온다 야 아 내 포탑 위치 기가 막힌데 아주 내가 태운거야 이거 위에서 썸머지면 다 가지고 버려 위치 너무 잘 해놨어 나 방금 개맞여 푸린 푸린 일루와 나 이거 내가 쉴드가 있어서 남한테 써줘도 될 것 같아 나 그냥 쉴드로 하면 될 것 같아 아 그리고 남 힐 해주면 나도 피가 차네 위젤너 클래스인가보다 클래스인가 봐 그게 그래? 타임츄가 이거였어 타임츄가 이거였어 난 놀아야지 츄츄 가야리겠지 초하셔도 괜찮은데 부총하고 나도 다 그냥 부총하고 나도 다 그냥 부총하고 이거 친구 업 fuer다가 메츠 가능하냐고요 네 다동메칭 있을거야 그날 저기 위 아 저 밑으로 가야되나본데 아니 위로man 아 위로가는거에요 넘어가는건가 환풍구 어허 루팡 감사합니다 역시 프린 길찾는데 아주 최고야 맞아 난 하프라이프 길 못찾아서 안했거든 개같애 그 길찾는거 인정딸 인정 오 이거 여기 들어가면 할린다 이거 포탈인데 포탈? 포탈에 이런거 있잖아 맥마 포탈 타보실? 왜 데미지? 아 이거 봐 오 한방에 바로 깎고 버려드렸죠? 어 어 무신난거 같은데? 어 맥마 어 가스 빼내야 돼 그래야 갈 수 있어 아 난 안맞을거야 난 돌려라니까 럴커가 있다고 여기? 럴커가 있다고? 크리스틱 잡아 여기 크리스틱이 나는데 어 뭐야 안내야 돼 안내야 돼 오빠 너 안줍었니? 황기장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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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요 나이스 열쇠 열쇠 크리스틱 크리스틱이 앞으로 오면 맞는단 말이야 나 샷건 아니라서 앞으로 오면 맞는단 말이야 뭐야 이거 뭐야 얘 비보이다 쩔었다 크리스틱 수색하고 키 얻었어 어 열쇠 없대 응급자치도 하나있고 여기 먹어 어 어 됐고 크리스틱 수색했어 키 찾았어 상호작용하러 갈게잉 아 좋네 쉽네 아 좋아요 이즈하네 아 쫙바비네 가스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이제 또 뭐 하나 죽여서 또 뭐 얻어야되나 이 게임이 완전 다 알려주진 않네 이거 밑에 내려가야돼 가스 안빠져 가스 안빠져 내려갔다올게 키있어? 명옹파 명옹파 없지? 어 또 키 보여서 해야되는거 맞으면서 해야돼 오 크리 오 크리 야 여기서 존모 타고 있어 크리 방 안에서 어 어 어떻게 같아 아파요? 죽겠네 우리 다 나 죽겠네 나 죽겠네 다 내려갈 필요는 없는 와아 도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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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치료 중 가스 처맞고 왔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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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피드립 어디있어 나 밑에 뒤에 뒤에 Uran напр rés 여긴 안맞아 여긴 안맞아 어 나 맞는다 야 나 죽어 내가 죽게 내가 죽게 맞은편 수색이 끝이야 저거 맨쪽 제일 맞는 사람 봉수가 갔다와야 될 것 같아 저거 저기 수색 수색만 하면 돼? 어 너무좀 너무좀요 님들 오케이 너무좀요 너무좀요 하고있어 맞으면서요 맞으면서요 판단속이라 기대밖에 안되요 오케이 왔어요 좋아요 좋아요 맞습니다 아 아 키즈상 이거 하는거구나 콕팔 탔나 쇼틀하고 콕팔 탔냐 어 나 없어 나도 없어 멜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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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나 한대만 줄게 쇼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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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그러면 잠깐만 기달려봐 아니 여기 뭐 있잖아 잠시만요 님들 저 위에서 하나만 찾고 가 아까 있었거든 한 명 내가 치료해 줄게 아까 님들 안 챙긴 거 하나 있었어 어? 우리 이거 래식으로 치면 수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 수술해 줄래요? 해서 아니야 누구, 누구 써줄까? 이거 맥마 맥마 오케이 키드상피도 수술하면 괜찮을 것 같게 맥마가 당장 뒤질 것 같으니까 이제 끝났을 텐데 라이브 형 오케이 나도 먹고 끝났어 이게? 이 끝이야? 좋다 아닐 것 같은데 큰 교전은 원래 마지막에 하나 더 있어 이거 다음까지 있을걸? 왜? 그 뭐냐 아 뭐야 나 왜 안올라가져? 대리여서 그런가? 뭐야 나 차별해? 나 계단 못 올라가 뒤에 올라온다 뒤에 올라온다 시스템 응 넌 파이크로 안되는가 응 흐 흐 흐 흐 흐 흐 흐 흐 흐 오케이 흐 나 회복 할게 응 응 응 응 응 응 양이 트리티드 와 이거 연출 오진다 근데 쿨인 죽겠다는데? 나 풀피 피 안보임 그래 피 안보임 도와줘 나 도와줘야 돼 야하라 뒤진다 와 이거 봤어야 했는데 이거 나 버리고 가도 깨지지 않아? 살아나 살아나 버려 나 버려 얼마 안남은거 같아 어차피 너가 아예 공사하면 끝일거 같은데 버려버려 공사해버려 어 내가 빨리갔어야 했는데 눈치 본다고 못갔다 뭐야 나 뒤져야돼? 나 죽여 안돼 뭐야 어 나도 좀비됐나봐 와 나 좀비됐어 죽여 다 죽여 저 새끼들 뭐? 아 리스폰 시간이 있구나 어 살아나 상호작용 어 뭐야 바로 살아났는데 뭐야 연으로만 체스 넘어가면 살아나나? 그런가봐 콩 아이없 콩 아이없 다 죽었다 아 아 아 아 나 맞잖아 달았어 트롤 개신 놈 아니야 쟤 저거 우리팀 쏜다니까 제일 많이 맞췄어 어제 어제 받은 데미지 엄청 많은데 여 팀한테 맞은 데미지도 따져야돼 아 아 또 맞추잖아 또 맥마 학궁 금지령 내려야돼 내가 보게 맥마 맥마 석궁 좋아 이거 저간테 좋겠지 저간테 맞아 지들끼리 싸우니까 우리팀 피도 씹 까고 어 뭐야 여기 여기 도움 맥마 옆에 쏴줘 나 개처맞았어 우수 우수 너 치료해 줄 수 있어 이거 같이 치료되면 아 오케이 나는 피 좀 적어도 돼 나는 그게 있어 실드가 아 오케이 여기 기간총이 있어 온다 어디와 어디와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워 enc 워 워 워 어 요기 오가 요기오기 오른쪽 안 붙는데? 오른쪽 안 붙는데? 돼지였다 돼지 돼지 뒤에 돼지들 뒤쪽에 돼지 파이팅 돼지 하나 더 올라갔어 하나 더 왼쪽에 하나 더 하나 더 왼쪽에 RPG 왼쪽 안으로 왼쪽 안으로 자세히 가발 와 뭔데 이거 와 뭔데 깜짝놀라 깜짝놀라 간절이 붙은거 좀 해야하는데 이거 4번 보기 어떻게 날까 저클링 중판되는데 4번, 4번 도구 어케 바꿔 4번? 어 4번이 뭐지? 나 뭐 망크거든? 거치형 기관총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거 설치 어떻게 해? 기관총 설치 안에 자리가 있지 않나? 어 자리가 따로 있어 아 따로 있구나 아하 오케이 이렇게 나이스 응? 끝나고? 끝나버렸고 뭐야 저 새끼 왜 혼자 가 Son of a bitch 죽여 아 이거 장난치네? 뒤질라고 소모가자 날라갈라고 밀당되네 새끼 와 이러면 스테이지 2 아 뭐야 1에 2 1에 2 1에 2 1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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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이제 스테이지 1 깨는 거네 맥마 키디형 보다 낮은데? 맥마 레벨 21 잡고 키디형 보다 낮은데? 야 이거는 헤드도 또 낮은데? 헤드도 낮은데? 아 생존주의자 개꿀 아 이거 맥마 존 실망인데? 아아 아니 나의 역할을 알았어 나는 끝까지 살아남으면 돼 이거 이번 총 바꾸는 거 어떻게 하라 그랬죠? 시청자분들 뭔가 헤비메탈인가? 위생병 원재 1번 줄 마지막 거 원재 1번 줄 어 어 나 응급처치 사야겠다 나 이거 수술하면은 동료 체력 30% 회복된대 나 긴급 의료원도 있어 회복 속도가 50% 빨라집니다 그거랑 뭐지? 유색 연마탄이 일시적으로 추가 체력을 부여한대 연마탄 들고 갈 수 있대 뭐가 해결사가? 응 그러네 그래 흠 이거 나머지는 아껴둬야겠다 좀 크게 상관없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나중에 무기는 나중에 자 전 다 됐어요? 아 매콤하쿤님 레벨 22 치고는 못하시네요 레벨이랑 그냥 잡는 거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 저 다 맞추고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 아 제가 그 살려드린 게 몇 번인지 모르겠네요 잘하시네요 쪽 메딕 20맵 찍으면 원거리 부활이 가능하다는데 맥마 자존심에 금갔죠 지금? 개 열심히 하죠 이번판 이번판 맥마 이 양물고 하죠? 이 양물고 했는데 지면 더 쪽팔리죠? 로마이크 빠케마겠죠? 아냐 이 꽉 물었죠? 뭐 이상한 도움말 그 반엔 총 바뀐 아은 바인? 나는 이렇게 그냥 뒤에 포지션 잡으면서 설렁설렁 해야 하겠다 아 누가 이렇게 로딩이 느리시죠? 다른 플레이어를 기다리는 중이라는데 SSD여 프린일걸요? 에? 저 아닌데요? 맥마걸요? 맥마가 컴퓨터 젤 후져요 여기서 저도 다른 플레이어를 기다리는 중이거든요 저도거든요? 맥마 컴퓨터 젤 후져 아니야 너도 아니 니가 컴퓨터 젤 후져 맥마 니가 컴퓨터 젤 후져 맥마 그 때문에 내가 더 빨라 공수 그래픽카드 뭔데? 2070 아 나랑 똑같네 역시 2070 80이나 2070이나 난 CPU도 9700K야 난 8700K야 맥마 7700이야 너 7700이잖아 어디 가는건데 이거 아 그래 넘어가야 되나봐 그냥 이게 뭐det다 뭐였냐 어디야 그게 배내려 내걸 내걸 우리 뭐였냐 우리를 내야 되는거잖아 ㅜㅜ 어 나도 저도 아 네 나도 좀 세게 맞어 으으으으으으으윽 아아악! 여기에는 차는 못 타고 가나? 여기 이거 차 타고 하면 딴게 막 넘어져 애들 총 쏘니까 넘어져 무서웠나 봐 좀 가게 얘네도 그게 있나 본데? 생각이랑 걸 하나 본데? 아.. 이거 누구 상탈 좀 먹고 싶은데 저러서 좀 좋아해요? 우리 배지 때린지 저는 앞에 가는 거 안 잡고 그냥 뒤에 것만 애들 우리 팀한테 붙는 것만 잘라줘도 될 거 같은데 뒤에서 앞에서 차권으로 다 해갖고 굳이 내가 앞에 팀킬하면서까지 쓸 필요 없는 거 같아 뒤에 뒤에 돼지 뒤에 돼지옴 무'하고 뛸게요 무'하고 뛸게요 내가 아픈데 돼지 왔다 나 앞에다 절대 안 죽어? 돼지는? 내 친구야 안 죽진 않아 오른쪽 다리에 방어복 없는 곳 오면 질 달긴 되는 거 같아 아 아 슬리프님 봐봤어 쉬질 않아 돼지새끼 깜짝아 깜짝아 깜짝 놀랬네 미친놈이네 이거 아 어 그 상탈 좀 보존놈이 먹고 응 긴 멋지 아 인싸 소리가 아니라 밥이요 밥 밥 밥이구나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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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무새도 강화해야겠다 어라 나 분명 여기 실드 채울 거 있는 거 보고 썼는데 없어졌던네 누가 먹었나 보다 누가 먹었나 보다 간호? 어 메이데이 메이데이 뒤로 빼면서 뒤로 빼면서 뒤로 빼면서 뒤로 빼면서 너무 들어가 나이스요 나이스요 아 개 좋은데? 뭐지 그 키드상 그게 존나 좋은데 그 클래스가 어 어 잠깐만 탈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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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 보다 좋은거 같은데 어 많아요 나 뒤에 돼지 뒤에 돼지 이거 좋아 어 나 이거 없는데 이거 통할 없는디 그내역 네 네네 왼쪽에서 공사장 와 공사 아파잉 야 내 옆에 좀 싸줄 사람 히안당 주는게 내가 어마어마 도 directional 어마어마가 안돼 이끌건 쏸다 어마어마가 안되는데 어마어마 내 총알이없는데 어마어마 열차 제어버튼 저 총알 tir 아 we will be able to ram 애기 너무 쎄요 총알이 없는데? 총알이 없는데? 총알이 없는데? 총알이 없는데? 아 여기 엎드려서.. 숨어있었네? 팬지! 티어! 이리와! 강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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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아니잖아 강티! 강티! 근데 어렵긴 어 저 25% 방어물자 자동으로 리필되는 거 있어요 확률 좀 터진듯 장비팩이라 다같이 쓸 수 있구나 이게 팀원이 같이 혜택받는 스킬들이 많이 있더라고 우리팀 전부다 폭탄이나 화염데민이 50번 감소야 야 위에 방금 이제 그거 떴거든 그 소음총으로 하지 말라고 발각되지 말라고 했는데 맥마가 바로 그 석송 쏘았어 중심취소 석송 쏘아 감사합니다 너무 잘해 개겨 쩔다 개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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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연 이 석동은 남은 건 이 대거 마크는 못 먹어 갑옷 갑옷 내 부터나 오우.. 개마다 아 괜찮아 괜찮아 나 많아 나 많아 나 많아 카페 일로 일로 이쪽이야 이쪽 도달 오 크레모어가 있네 내가 학벌 해놨어 오씨 누가 나 썼어 도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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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need to 배지lar 도달 도달 도셔 tempor 누워 들어 기기 대지다 대지다 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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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있으면 리스폰 될거야 나 손 가는 나 손 가는 난 리스폰 할게 오 준비됐어 리스폰 리스폰 있네 우리 안 죽고 뭐 찍기만 하면 이걸로 이거 레퍼드의 마지막처럼 리스폰 뭐야 이거 맥마 왔다 맥마 맥마 컷 맥마 컷 와 개쩔어 개쩔어 아 나 또 야 나 살아나자마자 키리한테 죽였어 이 친구 아니야 갈게 갈게 키드님 뒤에 키드님 뒤에 야 자라나자마자 내가 살릴게 내가 살려야 돼 내가 살려야 돼 아 내가 살려야 되는데 내가 살리면 피 더 차는데 아 진짜? 어 그 패시브 있어 아니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폭탄 나 옆에 있는데 아 박지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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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 아 그치 자, 나 죽을래 죽어야 된다 내가 살려줄테니까 샷건이 좋긴 하네 샷건이 잠만겜이네 아 이 게임 레이더가 있겄네 나 가랑같이 피 회복 한번 할사람 프린님이 레벨 높으니까 프린님 해줘야되나? 다시 작동 작동 안양지 다시 작동 나 피해 아무나 해도 되는데 여기로 와봐 업무 해줘 뒤에 되지 한번 빼 한번 빼 저거 빼야돼 땅칠 때 아 좀 아 아니 다 맞는다니까 그 근처 범위질이니까 스플래시 데미지잖아 미친놈이야 이거 누우면 저런거 잡을생각하지 말고 좀비들 잡아 좀비들 나중에 꼭 수르탄 맥마스 던진 다음에 피해야지라고 해야겠다 어 진짜루 급박치네 지금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게임 다시 작동 다시 작동 오케이 오빠 훔쳐오는거 있잖아 왼쪽 위에 왼쪽 위에 왼쪽 위에 왼쪽 위에 도망一個 dan 갑니다 도망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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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도망와 아 나 이게 뭐야 어어어 어어어 아니 뭐야 너네 야 맥마아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 으아아아아 우리 팀 시체에다 ㅇ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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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ㅣ ㅇㅇ ㅇㅇ 나 처치 왜이러냐 ㅜㅇ ㅇ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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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이게 맥마 이게 처치가 왜 그러냐면 내가 포탑이나 이런거 먹고 깔잖아 이게 올라가 내가 깐 포탑도 도움의 손길 4번 생존주의자 맞구요 생존주의자 개꿀 헤드헌터 역시 에쿠마뿔 밑에 있네요 에쿠마뿔 밑에 있네요